힘들죠? 둘 오케이 다시 하나 둘 다시 셋 다시 넷 한 번 쉬세요 힘들죠? 이쪽 보고 팔백해서 옆으로 누워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팠던 거를 인공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엄청 힘이 드네요 지독한 관절염으로 6년째 고생하다 참다 못해 지난해 9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손미숙 씨 통증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안 웃는 건 1도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아픈 거라 이게 밤에 다리를 이렇게 옮기면 그냥 놔두면 소리가 날 정도로 아파요 오죽하면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고 다른 걸 갖다 했겠습니까 힘들어요 진짜 끝없는 통증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관절염 치료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미숙 씨에게 최근 또 다른 고민이 하나 더 생겼다는데요 여기도 다시 이렇게 붓고 많이 붓고 지금 아파서 열감이 있고 진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돼가지고 검사하러 왔죠 왼쪽 무릎 수술에 통증이 아물기도 전에 오른쪽 무릎마저 새로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미숙 씨의 관절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해도 이쪽이 아프니까 이걸 좀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통증이 이제 살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 한번 볼까요 지금 무릎 부종이 좀 있고 열감도 살짝 있는데 아마 내측의 이쪽에 통증이 좀 있을 거거든요 구분했다 뺏다 해보겠습니다 주로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하세요 올라갈 때 심하시고 퇴행성 관절염을 단계로 4단계로 나눕니다 4단계 중에 어머니는 내측 퇴행성 관절염 3기 3단계로 보고요 여기 보시면 뼈하고 뼈 사이의 간격을 보면 안쪽이 안쪽이 바깥쪽보다 좀 좁아져 있죠 3단계에서 2단계로 좋아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더 진행을 하게 돼서 계속 왼쪽처럼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수술을 선택을 하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술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마음이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이 왼쪽 무릎을 할 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저 그냥 80까지 살고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해달라고 저 그렇게까지 말한 적도 있거든요 통증이 오면 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도 제가 이겨낼 방법이 없으면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고작 60대의 나이에 무너져버린 관절 건강 과거 남편과 여행사를 운영하며 전 세계를 누볐던 미숙 씨 미리 관절 건강을 돌보지 않은 지난 날이 후회스럽습니다 벚꽃이 필 때면 어김없이 여행을 떠났던 미숙 씨 망가져버린 관절로 인해 여행은 고사하고 꽃나들이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 떨어졌네 다 떨어졌어 이때쯤 가면 오사카나 이쪽에 가도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때만 차서 그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은 뭐 다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가고 관절을 잘 관리했다면 튼튼한 무릎을 무기삼아 전 세계를 누빈 지난 날이 그립기만 합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미숙 씨 잠깐의 외출이 무리였던 것일까 퉁퉁 부은 무릎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뜨거운 찜질을 해보는데요 조금 나갔다 온 날 다리가 좀 많이 아픈 날 통증이 이렇게 막 심한 날은 이렇게 따뜻한 게 또 괜찮더라고 그래서 따뜻하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붓는 날도 있어요 붓을 때는 냉장고에 이어놨다가 냉찜질로 또 해서 붓기를 좀 가라앉히고 근육도 약간 예한이 되면서 조금 수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해요 무릎에 통증이 채 가시지 않았는지 진통제 연고를 바르는데요 그런데 진통제를 먹지 않고 바르는 약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아파도 진통제조차 먹을 수 없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관절 통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뿐인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